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르시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복된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된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오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복되신 이래 예수 복되신 이래 예수 괜찮을까 복되신 이래 예수 복되신 이래 예수 가브리엘 성령 ять 그리고 아멘